오우 어, 고데기사다. 고데기 열 진짜 빨리 올라온다. 언니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마녀같다 올까? 어, 그치? 아, 그치? 어, 고데기사다. 고데기 열 진짜 빨리 올라온다. 머리 감은거야 바비야 오늘 머리를 안해서 말했어 웃겨 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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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뭐 안해서 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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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늘 심심해서 레토벨처럼 안 돼 심심하니까 어차피 내 머리가 안 돼 나 옛날에 물결 너무 잘해가지고 다들 나한테 물결 하려고 실전이보다 내가 더 잘해가지고 대충해졌거든 이거 누구 거야? 터졌으면 좋겠다 주름도 나이도 나 이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로마 시치나 나오는 여자처럼 나 이런 거 좋아해 약간 뭐랄까 망친 듯한 이런 거 좋아해 취향.. 취향이지 약간 화보 찍을 때 하는 부시시 머리 부시시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? 레디? 정정 자다 일어난 머리인 것 같은 건 뭘까요? 그런 컨셉으로 하고 진지하다 그런 자다 일어난 듯한 머리 컨셉으로 하고 나 진지하다 머리 말러기는 이런 이런 머리로 화보도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일 그리고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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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쩍 언제이사만 살까? 귀가 까매져서 걸어 포코도 발걸이에 갑자기 아 잠 깼어 잠 깼어 잠 깨래 춤이야 잠 깨래 번기를 맞았냐니 아니 나 머리 감고 오려고 그랬거든 어제 내가 밤에 장난쳤잖아 머리가지고 머리 감으려고 했는데 벼락 맞아서 늦은 걸로 하자 어우 나 오늘 자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머리가 폭발했네 아 어제 8시에 나는 나는 어제 나는 내가 8시에 올 줄 알았어 눈을 뜨니까 8시 반이더라고 눈 뜨자마자 어떡해 8시 반이네 어떡해 어제 8시에 온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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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 안 믿어 이거 보자마자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10분만 더 누워있어 그 캠 못 킬 정도야? 자 걸 보고 이렇게 peel 여기 갸름이 참